나 학교 안 다닐래 내가 그렇게 말했던 날 엄마는 많이 울었어 야 전수진 너 어디가 진짜 가나 봐 어떡해 자녀분께서는 공모전 접수가 어려우세요 그 재학 중인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라 학교 관두고 어떻게 살 거냐고 밤새고 매일 돌아다니고 나도 알아 어딜 가서 뭘 하든 비행 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 근데 엄마 그거 알아? 나는 비행하는 게 아니야 비상하는 거야 비상하는 거야 내 의지로 내 꿈을 찾아서 더 자유롭게 나는 것뿐이야 걱정시키지 않을게 나의 비상을 지켜봐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과 비상을 응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꿈드림센터에서 신청 후 가까운 병의원으로 방문하세요 가까운 병의원으로 방문하세요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